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이어베이스로 SNS 로그인을 구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 정도를 지원을 했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는 어떻게 세팅하나요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이번에 플러터 버전이 2.0.5버전이 최신으로 나왔는데 그 최신 버전에서 파이어베이스 버전 세팅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플러터 2.0이 나오면서 모두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세팅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초간단하게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만 할 것이고요. iOS는 세팅하는 방법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iOS 세팅하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플러터로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는 그 도큐먼트 사이트에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제 널 세이프티 버전이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모든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최신 버전으로 세팅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문서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7.2.7 버전대가 세팅이 돼요. 이걸 12버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린트 린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린터 세팅 파일을 넣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그 GitHub 주소에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를 또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그 받으셔서 별로 이 영상을 따로 보이시지 않아도 그거를 참고해서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단틱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오류가 오류는 아니죠. 안내 문구가 사라지면서 이제 추가적인 오류가 나는데 요거는 다 지워주시고 일단은 아주 간단 세팅이기 때문에 뭐 GetX를 써서 선택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UI를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제 간단 UI 세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빼고 구현 정도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샘플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일단은 앱으로 연결 처리를 하고요. SRC 앱에 다트 스테이틀레스 위젯으로 앱 라이브러를 임포트 해주시고 얘는 이제 널세이프티 해주시고 자 요거는 스캐폴드로 일단 감싸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죠. 이 도큐먼트를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소스는 요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최신 소스 기준이니까요. 요 널세이프티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 코어 일단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소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있어야 되는 건 모두 다 아시죠? 코어가 기본이 기본 바탕이 되는 소스입니다. 이게 지금 최신 소스니까요. 여기다가 코어 1.1.0을 적용을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이 문서를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문서를 쭉 읽으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문서를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코어를 적용을 했으면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건데 요기에 보면은 퓨처빌더를 사용하는 게 있고 스테이트풀 위젯을 통해서 이니스테이트 할 때 초기화를 해주는 방식 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셋스테이트 셋스테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스테이트풀 위젯보다 저는 퓨처빌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소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도 되지만 저는 일단 미니 이미 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컨스트를 일단 빼주시고 요기를 요거를 넣어주시고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시고 스켓폴더 안에다가 바디를 넣을 건데요. 바디에다가 요 피처빌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빌더를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죠. 넣어주시고 지금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거는 로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로딩이죠. 그래서 로딩 처리를 위한 센터, 차일드,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여기에는 홈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페이지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 로드가 실패됐을 때 로드가 실패됐을 때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적절한 안내문구를 띄우는 거죠. 일단은 저는 그냥 텍스트로 적절한 안내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 홈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이 페이지스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홈.다트 파일을 해주시고 홈.다트 파일에 스테이트렛 위젯으로 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만 인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앱을 돌리면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겁니다. 자 홈페이지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스케폴드로 로드 완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일단은 에뮬레이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드가 실패됐네요. 로드가 실패된 이유는 안드로이드 인스톨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쭉 따라서 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요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빌드 그레드 파일을 열어가지고 요 구글 서비스 적용을 요 디펜던시즈 빌드 스크립트의 디펜던시즈 아래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앱 단위 빌드 그레들 앱 단위의 빌드 그레들 안에 들어가셔서 이 플러그인 어플라이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설명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스를 돌리면 이제 멀티덱스 관련된 설정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타겟 SDK 버전 안드로이드 SDK 버전이 이제 16 그러니까 즉 22 이하는 멀티덱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보는 방법은 앱 단위의 빌드 그레드 지금 열려 있죠. 요게 보시면은 민 SDK라고 있어요. 민 SDK가 지금 16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21이다. 이러면 멀티덱스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6이다. 그러면 20보다 이하죠. 그러면은 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디펜던 시즌은 이 밑에 요거를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추가하시면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설정은 뭐냐면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는 기본적으로 그 통신 방식을 이제 암호화하에서 통신을 해요. HTTPS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제 개발 단계나 뭐 HTTP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요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제 오류가 아니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건지 예전에 이걸 설정한 적 기억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이 어플리케이션 쪽 어플리케이션 쪽에 옵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세팅이 됐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iOS 세팅인데 iOS 세팅은 그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세팅하는 영상 그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 콘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 줘야 되겠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통해서 만들어서 소스 세팅을 하든 소스 세팅을 저처럼 먼저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명하고 비슷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언더바보다는 하이픈을 사용해서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 이메일 사인업 샘플이죠. 이렇게 해서 컨티뉴 컨티뉴 얘는 그냥 아무거나 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컨티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내에 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ios 세팅 안드로이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세팅을 누르셔서 이걸 채워주시면 돼요. 단위에 빌드 그래드를 열어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습니다. 요거가 패키지 네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근데 넣어주시면 좋겠죠. 아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복사해서 요 sh a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옵션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다이나믹 링크나 구글 사인인 그 다음에 폰, 넘버 등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요 인증 관련된 그 지문이 필요한 거죠. sh a-1 에 대한 지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메일 패스워드 세팅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이슨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을 받게 되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받은 파일을 앱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앱 안에다 넣어 주시고 혹시나 이 여러 개 파일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1이 이렇게 붙는데 이거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시고 next 그리고 요거 관련된 거는 요기에서 참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패스. 아까 세팅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드로이드가 셋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온 김에 authentication 해보면은 요걸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started 그러면 sns 로그인도 있지만 이메일 패스워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네이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ave 네 그럼 이네이블 됐고요. 자 이제 유저스에서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안드로이드 세팅에 와서 아까 그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 줬기 때문에 바로 프로젝트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 로드 완료라고 끝에 붙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세팅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로그인 쪽 관련된 문서를 보면서 또 이제 그 흐름대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기에 보면은 authentication 쭉 읽어보시면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legacy는 그 이전 소스고요. null safety even 최신 소스니까 요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기에 보시면 이제는 인증 쪽 인증 쪽이기 때문에 firebase earth 버전이 필요합니다.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1.0.3 여기 1.0.3이 최신 버전이죠. 1.0.3 자 이거를 퍼스펙트 야물 파일에다가 코어 밑에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진 자동으로 된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웹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넘겨 주시면 이제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이 지금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요런 인스턴스 4라고 해서 별도로 이 앞에서 만들어준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이거 좀 생소하고 저는 이 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할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상태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태는 그 자동적으로 그 로그인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앱을 껐다 키든 아니면 뭐 캐시를 지우지 않는 한 이 상태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도 요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요기까지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이제 스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면 충분히 구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홈 쪽에서 홈 쪽에서 요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 홈은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에요.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 여부를 체크하는 껍데기 부분이라서 사실 이게 홈이 아니고 뭐 어떠한 인증 프로세스 하는 그런 페이지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스트림 빌더 추가를 해 주시고 스트림 빌더 마우스 오버 하시면은 컨텍스트 하고 스냅샷 이라고 해서 다이나믹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저희 그 다이나믹 이라는 것은 이 스트림이 뭘 반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이나믹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넣어 주신 다음 여기다가 컨텍스트 여기다가 스냅샷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리턴은 일단 빈 컨테이너 반환을 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스트림을 등록을 해 줘야 되겠죠. 스트림은 아까 여기 화면에 예제에 나왔던 요 그것을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소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오류가 나는데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리턴 타입이 유저 타입이에요. 게다가 이제 옵셔널이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다이나믹을 안 써도 유저에서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유저 타입이 온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유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저. 자 그러면 이 유저의 null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current sign out 됐고 sign in이 됐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됐고 안 됐고를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요 밑에다가 넣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유저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스가 요게 사실 여기는 유저의 데이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데이터까지 해서 null 체크를 하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유저의 hasData라고 있어요. hasData가 데이터가 있냐 없냐 hasData가 있냐 없냐 처리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또 null을 여기서 화면에다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return hasData.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은 회원이 로그인이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그 마이페이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로 돌리고 아닐 경우에는 아 저기 사인인 회원가입 페이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그인 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게 else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밑에서는 요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 주시고 페이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인인 페이지 그래서 스테이트레스로 사인인 페이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 일단은 라이브러리만 임포트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뭐 오타가 났나? 아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회원이 여부에 따라서 페이지를 분길 처리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페이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폴드로 앱바에 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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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타이틀에다가 회원 아 아 여기는 마이 마이페이지 라고 하구요. 바디로 칼럼 어떤 회원이 로그인이 됐는지 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뿌리는 아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센터로 차일드에다가 칼럼 추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준 이유는 아 상단에 회원 환영 문구가 있구요. 그 밑에 로그아웃 버튼을 두기 위해서 칼럼을 둔 겁니다. 텍스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놓치고 띄워 준 다음에 다음 줄로 넘겨 주고 여기에서 파이어베이스 어스에서 인스턴스로부터 커런트 유저를 받아 올 수 있어요. 커런트 유저에 이메일을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마이페이지로 왔다는 것은 널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선 강제 추출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밑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버튼을 넣어서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아웃 이렇게요. 메인 액시스를 센터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딱 정중앙에 환영 문구랑 버튼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싸인 회원가입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켓폴드로 잡아주시고 앱바 앱바 타이틀 텍스트 회원가입 아 회원가입이 아니죠. 회원 로그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디 바디에는 두 가지 버튼을 둘 거에요. 하나는 회원가입 버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그인 버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로 여기에는 엘레베이션 엘레베이션 버튼을 둬서요. 텍스트로 회원가입 버튼이 하나가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컬럼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개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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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구요. 센터 정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밑에는 로그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콤마 해서 자동으로 정렬 이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이벤트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Sign Up Sign Up 이 있을 거고요. 밑에는 Sign In 이 있겠죠. Sign In 자 이렇게 이벤트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oid Sign Up 또 하나 복사해서 Sign In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Sign Up Sign In 로직은 여기에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 Anonymous 도 지원이 되고요. 이메일 패스워드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Registration 회원가입 쪽과 Sign In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Sign Up 에다가 넣어 주시고 자 Library Import 해주시고 Away 이기 때문에 여기는 Async 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오류 나는 것은 이게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얘는 굳이 다 를 사용해도 추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타입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Await만 반환 타입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gn In Sign In 밑에 보시면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워 주시고 여기다가 Async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둔 다음 이제 소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이 앱단에서 일단은 이니셜 성공해서 홈으로 갔을 것이고요. 이 홈에서는 유저 해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Sign In으로 이동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로그인 버튼을 한다 해도 로그인이 성공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No user found for that email 이라는 에러로그가 콘솔에 찍힐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오류가 나면서 자 No user found for that email 이라고 뜨죠. 자 회원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 상태관리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이페이지로 자동으로 변경될 수 변경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영합니다. 어 이렇게 어 회원가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Authentication 페이지에서도 새로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아 로그아웃을 눌렀는데 아 로그아웃 이벤트를 걸지 않았네요. 자 여기다가 로그아웃 이벤트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어 어스 인스턴스에서 사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사인 아웃 사인 아웃을 걸면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 처리를 해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빠지면서 그것을 이 스트림에서 어디죠? 아 홈 요거 스트림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다시 이 프로세스를 태우는 겁니다. 해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 이 상태에서는 회원 가입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어떤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쭉 하게 되면 The account already exists for that email 이메일로 가입된 유저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유저 로그인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아까와 다르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앱을 껐다가 켰을 때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가 마이페이지로 들어와지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인 그 마이페이지로 접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로그인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로 최신버전 플러터 플러터의 최신버전과 파이어베이스의 최신버전으로 세팅한 아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프로세스를 어 UI 없이 이런 그런 입력 폼이라든지 이런거 다 빼고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세팅을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맞춰주는게 좀 복잡했어요. 어떤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버전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플러터 2.0이 나오면서 최신버전이 되다보니까 모든 파이어베이스의 라이브러리들이 최신버전으로 지원되면서 버전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최신버전을 사용하면 다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는 분 같이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